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저는 영상을 준비해왔어요 준비해왔습니다 조금 이 영상을 찍다가 아니 영상을 찍은 게 아니고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이야기를 더빙을 따로 녹음을 하나 했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카메라 브러싱을 해드릴건데 카메라 브러싱에 저의 소소한 이야기가 덧씌어진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희 삼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 둘 나이가 먹어가면서 생기는 애틋함까지 저는 삼촌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삼촌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하다가 뭐가 떠오르게 되었냐면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 댓글 중에서 카메라 브러싱을 하면서 소근소근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었기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삼촌을 떠오르게 됐는데요 삼촌을 떠오르게 됐는데요 어렸을 때 얘기에요 세 가지 정도 들려드릴게요 물론 저와 관련된 얘기에요 제가 제가 여러분 칠삭둥이라는 말 아세요? 7개월만에 세상에 나와서 너무 미숙한 상태일 때 저의 삼촌은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다리도 발도 움직이지 못한 채 누워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침가 쪽에서는 침가 쪽에서는 첫 손녀 첫 조가라서 너무 궁금하셨었나봐요 제 몸이 너무 미숙하게 태어나서 어느정도 바깥에 데리고 나아가도 될 때쯤에 제일 처음으로 집 밖을 나간 게 삼촌 병분안을 갔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 옛날에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들 중에 민간요법이긴 한데 민간요법이긴 한데 이런 말이 있어요 갓난쟁이 아가의 응가를 먹으면 그것도 약이 된다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저희 삼촌이 저를 딱 보자마자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안고 싶은데 발다리를 움직이질 못하시니까 그 두 눈으로 열심히 저를 닮고 계실 때 제가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힘을 주는데 은가를 했대요 은가를 했대요 삼촌 눈에 그 은가마저 너무 예쁘더래요 지금에 와서 하는 말이지만 냄새는 조금 났다고 하더라고요 은가가 황금색 은가가 황금색인데 작아서 길게 쭉 났는데 아가가 예쁘니까 그 아가의 은가까지 예뻐 보여서 저희 삼촌이 저희 할머니께 그러셨대요 어머니 제가 우리 삼촌을 먹으면 몸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몸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저희 할머니가 그럼 먹으라면서 조금 약이다 생각하고 조금 느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황금색이 굉장히 비쌌는데 그 당시에 황금색이 굉장히 비쌌는데 그 황금색으로 입가심을 하셔서 몸 맛도 잘못 느끼고 그냥 약이다 생각하고 남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시고 컨디션이나 폼이 실제로 많이 좋아지셨는데 그게 아무래도 자유계의 의식에 의한 반응이겠죠 하여튼 그 일을 계기로 저희 삼촌은 재활도 하시고 지금은 현재 타국 알제리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삼성에서 그 정도로 많이 건강해지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들이 다 가망이 없다고 가망이 없다고 혀를 내두르시고 할 수 있는 치료는 다 했다고 하시면서 많이 포기하셨던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진짜 치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런 선택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희 삼촌이 이제 저를 보시며 그때부터 몸이 건강해지시면서 저를 금이야 오기야 엄청 에이지중치에 합격하면서 돌봐주셨던 것들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마음 그대로 저는 간직간직 지금까지 지내고 있거든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아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걸음마를 대기 시작하면서 달릴 수 있었을 정도로 다리가 튼튼해져서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가 물도 좋고 공기도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미세먼지가 이렇게 시야를 부엾게 하는 일은 상상도 못했을 정도로 좋은 시대였는데 그 때쯤에 그 때쯤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요즘은 물을 사먹지만 그 때에는 약수터라고 해가지고 산 중턱에 등산을 하다가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떠다 먹곤 했거든요 혹은 그 지하수라고 하죠 그 산 그 지하에서 물이 올라오는 그 물을 떠다 먹곤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일주일에 3번 4번을 갔나봐요 등에다가 피티병 6개 7개 이렇게 아버지랑 삼촌이랑 한아름 등에 지고 약수터를 저를 데리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약하게 태어나다보니 이제 운동도 시킬 겸 항상 어디 다닐 때마다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제 어느 날은 삼촌이랑 아빠가 저를 놓고 두 분이 꾀를 부리신 거예요 그때 쯤이 제가 한 3살 정도가 됐다고 하니까 약수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저는 조그마니까 걸음이 드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양손을 한쪽 손에는 삼촌 한쪽 손에는 아빠 이렇게 잡고 또박또박 이렇게 내려오는데 삼촌이랑 아빠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저 모르는 사이에 둘이 계획을 하고 제 손을 놓은 상태로 먼저 내려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려갔을 즈음에 자기들은 제가 달려서 따라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뭔가 좀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제가 손을 놓은 그 시점에서 거기에 딱 팔짱 끼고 서서 아빠하고 삼촌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한데 생각과 같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니라 의아해 하시면서 저를 부르시며 내려오라고 했대요 빨리 내려오라고 집에 가야지 이러면서 저를 부르는데 그 3살짜리 꼬마 아기가 팔짱을 끼면서 그걸 다 지켜보다가 고개를 획 돌리면서 내려왔던 곳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대요 그 말을 저희 삼촌이 저한테 진짜 자주 하시거든요 그때부터 너의 꼬집은 알아줬어야 된다면서 제가 꼬집이 좀 강한 편이거든요 그때 그 모습이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아빠는 약수물 뜬 통을 맡아두고 계시고 삼촌이 저를 데리러 온다고 막 달려서 올라오시는데 제가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고 왔던 길을 다시 올라서 걸어갔는데 삼촌이 멀리서 달려서 올라오는 걸 보고 뛰어서 도망가기 시작했대요 제가 그런데 그 조그만 애가 뛰어봤자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저희 삼촌이 굉장히 제가 뛰는 모습을 보고 숨이 막히면서 빠르다 생각을 하고 저를 잃을까봐 잃어버릴까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원래 벌떡 달려와서 저를 들쳐앉고 미안하다고 세라야 미안해 미안해 이러면서 도닥도닥 하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웃기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런 얘기 들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왜 사람이 이야기를 한두 번 세번 네번 이렇게 듣다보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렇게 장면이 떠오르거든요 아주 들어가지고 정말 약간 그 삼촌의 모습 약수다의 풍경 그리고 저의 모습까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면 맞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바나를 좋아했대요 티비에서 만화를 틀어주면 그 자리에 앉아서 먹을 거를 갖다 줘도 먹지도 않고 불러도 보지도 않고 놀아져라 티비만 보고 그랬다는데 워낙 아기다보니까 만화가 나오는 채널을 알아서 돌리고 이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항상 저희 삼촌이 만화 채널을 틀어주곤 하셨는데 삼촌이 틀어주는 걸 아니까 삼촌이 티비 앞에 가서 보고 싶은 걸 보고 있을 때 저는 삼촌의 품에 꼭 안겨서 살짝 잠들고 있다가 삼촌이 만화를 틀으시면서 저를 깨우고 그럼 제가 만화를 보고 이랬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삼촌이 야구를 보시다가 저 만화를 틀어주는 걸 깜빡하셨는지 갑자기 기억이 나서 만화 채널을 틀어주고 저를 깨웠는데 그 티비에서 나오는 장면이 만화가 끝나는 장면이여서 제가 막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서럽게 삼촌이 다 만화 안 틀어줘서 일찍 안 깨워져서 다 오늘 만화 못 봤다면서 너무 서럽게 펑펑 울어가지고 저의 삼촌이 그게 너무 막 마음이 미안했는지 여러분 그 찹쌀 아이스크림 아세요? 토끼가 절구 팥는 크림이 그려져 있는 근데 속에는 분홍분홍한 아이스크림이 들어있고 그 거치 숙떡 색깔의 떡으로 감싸져 있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걸 제가 엄청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거를 얼른 슈퍼에 가서 사오셔서 저한테 저한테 삼촌이 아이스크림 사왔다고 이거 먹고 울지 말라고 이랬는데 제가 그 아이스크림을 얼른 받아서 먹으면서 펑펑 울었대요 제가 구름을 그치지 않고 너무 서럽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우니까 저의 삼촌이 내일은 꼭 들어줄게 오늘 삼촌이 야구를 봤는데 공을 때리는 거야 그런데 그게 보다가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 세라 만화 틀어주는 거를 깜빡 잊어버렸는데 너무 너무 미안해 이러면서 세살 빼기 얘기하는데 조금 조금 자기가 했던 거를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울면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삼촌이 하는 얘기를 똑바로 쳐다보고 들으면서 울음을 뚝 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삼촌은 제가 궁금하거나 혹은 이게 뭘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제 나름 어렸을 때 친구들과의 고민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서 삼촌한테 물어보면 그때처럼 제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향상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또 저희 삼촌은 글도 쓰시고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거든요 그 말씀하실 때 그 언어들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얘기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황이 그려지면서 그래서 어느샌가 빠져들고 수긍하게 되는 그런 말씀을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라 저는 삼촌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삼촌이 하는 말은 잊고 싶지 않아서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노력하는데 머리가 떨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남는 건 없네요 하지만 이 제가 사랑하는 삼촌을 생각하는 이 마음은 그 정환의 삼촌이 저에게 주신 사랑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어쩌면 남들보다도 부족하게 살아온 환경 속에서 그런 걸 느끼지 못하고 항상 웃을 수 있고 행복하게 지금까지 지나왔던 그런 것들이 다 다 삼촌의 사랑과 가족들의 관심과 해지중치 금이야 오기야 우리 세라가 건강하고 잘 됐으면 잘 커졌으면 하는 바람의 기도로 정말 저는 행복한 일을 생각하면 끝이 없을 정도로 행복하게 자랐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참 사람이 생각이란 게 어떻게 하면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굉장히 심오하고 깊고 그 끝에 답을 낼 수가 없을 만큼 많아질 때 그게 부정적인 안 좋은 생각 하면은 끝도 없이 사람이 걸어안고 힘들고 고우라고 하는데 좋았던 일을 또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고 좋았던 일에 또 좋았던 일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좋은 일을 생각하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를 생각하면 감사를 생각하면 나도 더 잘해야지 라는 마음을 먹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삼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너무 좋고 멋있고 이런 감정밖에 없었다고 하면 지금은 초반에 말했듯이 애틋한 마음이 많이 꺼져서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굉장히 큰 산 같은 느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산이 많이 깎여있고 모양이 울퉁불퉁 닫혀있기도 하고 그나마 괜찮은 곳은 또 언제 해질지 몰라서 조마조마하고 그렇게 지금은 많이 해 듯한데 이제 그만큼 시간이 흘러서 그런 거겠죠 제가 받은 사랑을 그만큼 돌려주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동생들이 있어요 두 딸들 엄청 예뻐요 저희 삼촌은 작은 엄마와 그리고 딸들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계시는데 너무나 먼 곳에서 4개월 동안 힘들게 일을 하고 잠시 2주 정도 육아를 받아서 오실 때 그때 잠깐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내신지 벌써 8, 9년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는 몸을 좀 생각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좀 생각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몸을 좀 생각해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단은 여기까지 할께요 그럼 수단은 여기까지 할께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지금 주무시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끝까지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은 좋은 꿈 꾸시고 그리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래요 그럼 전화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뿅 뿅 안녕히 계세요